시행병원의 책봇 예약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. 방문 전화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PC, 모바일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. 가족을 대신해 예약도 가능하고 또한 불편하신 부위를 검색해서 담당이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이상훈 병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료진은 예약 대기가 길어 콜센터 혹은 방문 예약을 추천합니다. 첫 방문 뒤 SMS 문자 동의를 통해 카톡 문자로 예약 확인이 가능합니다. 시행병원 챗봇 예약 시스템 많이 이용해주세요. 시행병원 챗봇 예약 시스템 많이 이용해주세요.